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 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까지 기록적인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모방범죄까지 속출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큰 상황이죠. 범행이 예고된 장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로 곳곳에 이런 위협들이 커지면서 집 밖을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고 현장인 지역들은 물론이고요. 이런 우려가 있는 곳들도 고스란히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매출이 7,80% 이상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슈가철이기도 하고 주말을 앞두곤 있지만 당분간 분위기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이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선 안전요원에게 방건복과 삼단봉이 지급되고 보안이 강화되고 있지만요. 계속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는 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기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였는데요. 온 국민이 다시 그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적인 타격도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든 잘 대응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8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데 바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고 가입 조건이 완화될 예정인 주택연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방금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소유한 집을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월소득을 늘리기 위해 집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지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예요. 요즘은 사라진 말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태국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요. 태국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선풍기 틀고 지냈는데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 선풍기는 우리나라 선풍기와는 달리 타이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풍기는 몇 시간 뒤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타이머가 전부 다 달려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괴담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타이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다행이다.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 틀면 자고 죽는다. 이 말 언제부터 생겨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제가 옛날 고기사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1918년 3월 매일신보에 위생상으로 본 선풍기, 주의만 하면 유익,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100년도 넘은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은 공기와 먼지를 일으키는 고로 위생에 좋지 못하다는 말도 있으나 내 생각으로는 선풍기를 틀어놓는 집이면 물론 상류나 중류 가정인 즉 방 안에 먼지가 그리 많을 이유도 없고 주의할 일은 상중 가정에서 아이들 자는 데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선을 하여 잘 자려니 생각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위험한 일이요. 사람이란 것은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쉬는 것인데 그 쉬고 있는 사람에게다 바람을 들이내면 몸이 너무 식어서 감기를 드는 일이 많으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그런 일이 많은 즉 밤에 잘 때는 항상 주의하여 선풍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런 내용이 전문가를 인용해서 들어있어요. 100년 전 기사에. 대략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910년대부터 선풍기를 틀고 자면 위험하다.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선풍기 사망설로 넘어갑니다. 1927년에 중예일보의 선풍기병. 신기하다던 전기부채의 해.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두통과 안면 신경마비가 생기고 잠든 아기가 쏘이면 더욱이 위태.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1927년이요? 이후에 매년 여름마다 선풍기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보도됐는데요. 1935년 7월에 매일신보는 시원한 선풍기 바람도 함부로 쓰면 사람까지 죽여. 이런 보도를 통해서 틀어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깨워보니까 어린애가 죽었더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더라 보도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런 보도가 이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심지어는 정부 공공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막 내고 그랬어요. 2006년도 7월에 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5대 사고 유형 중에 하나로 선풍기 에어컨 질식사고를 꼽았는데요. 소비자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선풍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에 접수된 사례는 20건이라면서 에어컨 선풍기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잘 때는 반드시 타이머 조절을 하고 바람을 회전시키며 방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공공기관이 선풍기 사망설 괴담을 앞장서서 강조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 회전 안 시키고 타이머 조절 안 하면 죽는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뭔가요? 이 1930년대 기사를 보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방 안에 산소가 희박해져서 질식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쐬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사실. 그런데 이런 근거들은 그럼 타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선풍기는 날개 회전으로 이 선풍기 뒤쪽에 있는 공기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산소가 희막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쐰다고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저체온증도 선풍기를 켜놓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려면 우리 몸속 깊은 곳 신체 심부 온도가 28도 이하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선풍기로는 이 정도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대법원 판단도 나와 있다면서요? 네. 대법원은 2010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단지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 냉각만으로는 인체의 심부 체온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선풍기의 경우에는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선풍기의 작동에 의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 주변부의 공기 대류가 원활해지거나 일부 잠재적인 땀이 기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은 산소를 소모하지도 않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코와 입에 직접 맞닿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소 부족이나 호흡 곤란 등으로 질식사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를 담은 사실조의 결과는 전문가가 전문 지식의 기초에 의학적 과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선풍기 사망설이 급속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군요. 2010년 이후. 그런데 왜 이런 선풍기 사망설이 지금껏 계속 이어져 왔을까요? 일제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주체는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최대 관심사는 타살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선풍기 사망설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밀폐되어 있고 안에서 잠겨있는 방 안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고 외상도 없다. 자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런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변사 사건 보고에 선풍기를 켜고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요즘에도 부검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예전에 고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사망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런 경찰의 변사 보고서를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는 거죠. 언론은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거나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돌연사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이 선풍기 사망설 괴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인터넷 백화사전인데요. 위키피디아에 센데스, 선풍기 사망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를 틀어 사람이 죽었다는 도시 괴담이다. 이제는 괴담으로. 네, 선풍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선풍기 사망의 메커니즘은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믿음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그리고 좀 더 적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지속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말인데요. 일본에서도 일부 있긴 했는데 미미하고요. 아주 일부. 네, 한국에서만 유독 사망설이 부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선풍기가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아까 빠른 기사가 1918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금방 아닐까요? 1917년? 굉장히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왔다는 기칸은 찾을 수 없었는데 처음 선풍기가 언급된 기사는 1905년 11월에 황성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탄량선 해륙 안내라는 관광기사로 저는 좀 파악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일본 시모노세키와 우리나라 부산을 잇는 연락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난방기, 선풍기, 전기 등의 설비도 완전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1905년 당시에도 선풍기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는 1905년 이전에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게 18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와 함께 굉장히 이른 시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보는 물건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풍기를 틀어왔고 자다가 네 집 아이가 죽었다 이런 소문이 유포됐고 그리고 별다른 검증 없이 언론이 가져다 쓰기 시작을 했고 경찰에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선풍기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정설로 굳어진 거죠. 네 이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새삼 다시 한 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괴담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부정탄다? 어? 부정타던데? 아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이 생겨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동네가 다 개방돼 있었으니까 밤에 피리 불면 사람들 옆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지금 같으면 이제 층간소음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런 말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밤에 아무리 피리 불러봐라 뱀이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예방주사 맞은 날에 목욕금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괴담입니다. 이것도 괴담이에요?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전세계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후 행동요령을 찾아봤는데요. 이 예방주사 맞은 날 샤워금지, 목욕금지는 우리나라에만 있었습니다. 이야. 네.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후 샤워를 금지하는 이유를 놓고 크게 두 가지 설이 제기되는데요. 주사를 맞은 뒤에 아물지 않은 상태로 샤워를 하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다른 설은 목욕 또는 샤워 시에 체온 변화가 생겨서 면역 기능에 혼란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살펴보면 엉덩이 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특별히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생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비춰보면 똑같은 주사 자국인데 예방주사를 맞은 자국은 세균이 감염되고 엉덩이 주사를 맞으면 세균이 감염되지 않나?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목욕 또는 샤워로 인한 체온 변화는 체구가 작은 영유아에게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성인은 샤워 정도로는 체온 변화에 포기, 면역 기능에 혼란을 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 모든 나라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 정상적으로 샤워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와, 저 진짜 놀랐어요. 지금.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예방접종 후 샤워를 금지하는 것까지 진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천연도 백신, 우두라고 하잖아요. 우두 접종을 어떻게 했냐면 분지침이라고 해서 두 갈래로 갈라진 포크 모양의 침이 있어요. 바늘. 그 바늘을 약품에 담갔다가 갈라진 틈새로 약물이 머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 20번 정도를 피가 맺힐 정도로 찌른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약물이 원하는 근육층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접종을 하면 굉장히 상처 부위가 크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시에 이 우두 접종을 막고 당분간 암울 때까지 목욕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관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욕을 할 때 이물질이 침투해서 접종 부위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고 물 또는 타월에 마찰했다는 접종 부위 통증 및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접종 부위로 물이 닿지 않도록 방수밴드를 붙이고 샤워를 하면 그리고 접종 부위를 문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실제로 의사분들도 그냥 방수밴드 붙이고 예방접종 받은 날 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팬데믹이 닥치면 예방접종 당일 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또 예방접종 당일 샤워 금지 등 우리나라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근거 없는 전승괴담들을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역대급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부터는요. 가입 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주택연금의 변화와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즘은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부부 중에서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시고 자가주택이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55세부터 받는 거랑 60세 65세 70세 75세 이렇게 연령 따라 금액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연초에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월부터는 그래서 공시 12억 이상이니까 시세 기준으로는 거의 16억 원에서 17억 원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빼고는 웬만한 주택은 전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가입되도록 되기 때문에 올 10월 이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하실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에 그래서 그런가요? 역대급으로 늘고 있다면서요? 이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공교롭게도 부송사 시장 전망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세대의 소득 대체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노인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면 종전소득 대비 한 40%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전에 벌었던 소득을 커버하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IRP 같은 거 이직이 많다면 IRP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나 혹은 직접 임대차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안타깝지만 받을 때 신청해서 받을 때 그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렇게 쭉 30몇 년간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70세대부터 가입하면 거의 100세까지. 그리고 100세에서 생존에 계시면 10년 더 늘려서 110세까지. 110세 생존에 계시면 120세 이렇게 10년씩 올라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금액을 결정지어버리는 게 유리하니까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전망했을 때는 가입이 늘어나고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하는 시점 기준으로 또 받는 게 유리하니까 내년에 가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방 압력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차제에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받자 이러면서 가입을 하고 계신 거고 2016년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매년 약 1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11만 명 조금 안 되는 그런 분이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로 볼 수 있을까요? 공식 9억 원 이하 주택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택연금을 지불할 때는 시세 기준에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균 주택으로 약 11만 명을 전부 분석을 해봤을 때 11만 명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이하가 전체의 80%가 넘기 때문에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34평 이하 이런 주택을 넣으셔가지고 보통 만 70세 때부터 수령한다고 하면 월에 11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112만 원 정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70대가 확실히 가입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70대가 거의 전체 절반 정도 되시고요. 60대가 또 한 35% 되세요. 그래서 만 55세부터 가입 연령이 있긴 하지만 55세부터 받으시는 거는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에서 70대 분들이 확실히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가격이 딱 되면 나이 먹어도 안 오르는 거예요? 다시 그 금액을 조정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기본 컨셉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주택을 살 때 대출을 일으켜서 사지 않습니까? 만약에 5억 주택이면 3억 대출을 일으켜서 그 3억 원의 대출을 약 30년 만기 모기지로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이거는 소위 영모기지라 불리는 상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5억짜리 집을 그중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영모기지로 내가 원리금으로 받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주택금융공사한테 우리가 비쳤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더 증액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입할 때는 5억짜리 집이었는데 한참 정해진 가격으로 10년 정도 받다 보니까 주택이 7억이 됐다. 그러면 10년 동안 받았던 연금액을 상환하시면 우리가 대출 상환하듯이 연금액을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7억짜리 집으로 또 그때 재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무조건 한 번 영원히 픽스되는 게 아니라 방식 따라서 계속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컨셉이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억당 30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5억짜리인 건물에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5억 원 대출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시세는 시세이고 그 건물의 담보가액이라고 말할 때 론 투 밸류 LTV 같은 걸 얘기할 때 60에서 70%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실 텐데 은행 입장에서 어떤 기초자산이 시세는 5억이지만 경기가 안 좋거나 가격이 급락하면 그게 3억 5천까지 빠질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자산 담보가치의 딱 상단을 예를 들면 3억 정도로 설정하면 이게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60% 금액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금액으로 영무기지를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가격 1억 원당 만 70세 기준으로 수령한다고 봤을 때 3억의 주택을 70세 수령하게 되는 거는 수령하게 되면 약 9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억 주택은 18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9억 주택은 자연스럽게 27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70세 기준으로는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쭉 갈수록 1억당 월 30만 원씩 수령액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9억 원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많이 안 늘어나요. 9억 원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9억이든 10억이든 11억이든 10억이든 270에서 300, 33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80, 29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게 왜 30년 70세가 제일 좀 맞냐 하면 70세가 가장 금액이 많은 이유는 주택연금에 관한 그런 법률을 보시면 잠정적으로 만기를 100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30년짜리 모기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55세부터 받는다면 거의 45년짜리 모기지를 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70세 때부터 그냥 제 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세 때 받는 금액이 1억당 30인데 이게 매년 올라갔지만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약 70% 정도 되는 담보가액을 영무기지로 상환하는구나. 영무기지로 내가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0년 다 받고 나서 100세가 되셨는데 100세가 됐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30%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주택연금에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거나 아니면 가입하는 조건 따라서 주택연금이 내 주택을 가져가서 배우자한테 자동 상속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내 주택이니까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게 낫고 주택연금은 그냥 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대출자로서 근저당만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기부등보상의 근저당만 설정해서 본인 사망 시에는 자연스럽게 상속 권한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기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잔존 가치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집값 시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금 수령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만한가요? 그래서 전체 주택의 시세대로 연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세의 60, 70%인 담보가액으로 연금액을 받는 거니까 연금액이 과소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민간 임대차를 놓는다고 하면 민간 임대차는 시세대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가격이 4억 8천이면 월 2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 4억 8천인 주택을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 주택이 9억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는 거는 이제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순수인 임대차 대비해서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극복 못할 이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만기 때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이 주택을 결국은 처분하게 되는데 경매 등의 방식으로 그래서 종전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주택연금이 노후 세대의 현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입 대상도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정부가 모두 다 수긍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은퇴 임박해서 이들이 주택을 더 취득해서 그렇게 임대를 놓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또 거주주택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자산으로 종신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좀 돌리자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라도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재매입해서 다시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임대주택 하나 짓는데 1억 5천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만기 때 주금공이 재매입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금 지급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연금 관련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담보재원 방식 등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여러 종류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당권 방식이 있었는데요. 저당권 방식이라는 건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주택을 사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내가 산 5억짜리 집에 3억짜리 집에 120%이니까 3억 6천만 원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주택연금은 또 역모기지니까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저당 방식. 내가 주택금융공사한테 이 집을 담보로 돈을 역모기지로 돈을 조금 조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근저당 방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여전히 저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한 저의 자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배우자와 자녀들 등등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목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녀도 좋지만 나는 내가 사망했을 때 우리 배우자가 제대로 세상 살아갈까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다 귀속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근저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속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21년 6월에 어떤 개정이 있었냐면 신탁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신탁 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을 말 그대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유언 신탁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 내가 죽으면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내 자산을 어떤 회사에 위탁을 하는 건데 주군공이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가지고 선생님 돌아가시면 선생님이 지정하신 배우자한테 주택연금 100% 상속하게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유언 상품 가입하듯이 가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탁 방식이 조금 도입이 되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장점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령 방식도 원래 정액으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가입할 때 대출이 없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출 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대출자가 이미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룸이 적은데 그래서 주군공에서는 주군공 자체적으로 또 어차피 같은 대출해 주는 거니까 가입자한테 자기네의 저리 대출을 사용해서 종돈대출을 상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액 방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주택을 맡기면 9억짜리 집을 맡겼는데 270만 원 받는 건 또 좋은데 지금 목돈으로 한 1억 정도 필요하다. 자녀들 도와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1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혼합 방식으로 이렇게 1억 정도 대출을 받고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형도 존재하고 지금은 상품이 매우 다양화되셨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개선된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들이 개선 포인트들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12억 주택에 대해서도 가입하게 해 주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주택이 여러 채이어도 이제는 가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종전에 공시가 9억이라고 하면 마치 전국에 있는 집이 다 공시 9억 넘는 것 같지만 공시 9억 넘는 주택은 서울에만 조금 있고 지방에는 공시 9억이 넘는 시세 13억 넘는 주택 수가 많지 않거든요. 이대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서도 가장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가장 비싼 게 매매가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은 공시 6, 7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주택이 두 채 있거나 이런 분들도 합산 공시가액이 이제 9억이 넘지 않게 되면 한 채는 자기가 거주하면서 주택연금 받고 또 한 채는 여전히 다른 주택으로 임대차를 돌려도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서 한 채 있으신 분한테는 말 그대로 한 채 이슈인데 주택가액이 적으신 분한테는 여러 채를 갖고 계시면서도 자가도 거주하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합산 12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시가 합산 12억이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지방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가입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그거는 해제하고 재가입이 아니라도 지급 방식 바꾸는 거는 현재 주택에서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되나요? 이때는 어떻게 연금액을?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 뭔 얘기냐면 안 돼요? 내 집으로 내가 살면서 주택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의 기본 컨셉은 자가거주와 연금소득을 같이 해결해 준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자기가 거주하셔야 되는데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가거주하시면서 그 다음 원래는 그 주택을 자기가 다 소유하고 이러면서 연금받는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소득을 올리려고 한 채이신 분들이 다른 집에 임차를 살면서 자기 집을 임차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임차료도 나가고 본인 보유주택에서 임차소득도 생기니까 상계를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거주하는 한 채의 집에서 그냥 주택연금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이게 연금 가입이 좀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주택, 빌라 이런 건 어떻게 평가받게 되나요?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모든 단독주택과 모든 공동주택은 다 가입이 되고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거에요. 오피스텔은 여기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임차를 돌리는 오피스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그런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건 주거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고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려면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이걸 정말 주택처럼 신고를 하고 이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신고를 하고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제 주택처럼 돌리시게 되는 거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세법에서 이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임차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약 같은 거 할 때 보면 오피스텔이 100채여도 무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현재는 비주택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아까 빌라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건 다 단독주택인데요. 이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이니까 전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자녀의 반대나 눈치를 보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처음에 이런 주택연금이 나왔을 때는 자녀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엄청 반대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부모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연금 가입을 반대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면 주택 같은 그런 개별 물건을 뭉텅이로 한 번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소득에서 조금 남는 부분을 용돈처럼 도와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나금융그룹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여러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끼리 나오는 얘기도 뭐냐면 연금처럼 우리가 노인 세대에 들어가시게 되면 씀씀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택연금 그리고 기타 개인연금까지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조금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매달 자녀분들을 도와주게 되면 자녀분들도 더 자주자주 오시는 반면에 한 번 뭉텅이로 넘겨주게 되면 넘겨주기 전에는 엄청 자주 오는데 넘겨주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신다는 게 만 65세 이상 분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연금을 본인이 그냥 가입을 하셔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현금 흐름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노후에도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택의 자산가격이 100%가 녹도록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30%는 맨 마지막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내지 오늘은 주택연금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